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된 것처럼 춥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크겠습니다. 보온성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조금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7도, 창원 10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양산은 22도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7도, 산청은 10도 내외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미터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은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